두 번째 검증 한번 해볼까요? 일본어를 한 달 만에 마스터했다는. 아니, 아니, 저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본어는 제가 서른 살 때 처음에 일본어에 늦게 갔어요. 그러다가 일본에 맛있는 술안주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본어를 좀 해볼까? 그래야 이걸 주문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, 그때. 그럼 지금 일본 못 가서 안달이 낫겠네요? 공부했는데. 공부했는데 맛있는 한 주도. 꿀러 거예요? 꿀러 아니야, 진짜? 태극기 하나만 넣어주세요.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지, 이거는? 요실 그런 거 괜찮고? 야, 땀나줘. 땀난다, 형. 땀이 난다, 형. 웃긴데? 닦아요. 최근에 욕만이 형이 제일 웃겼어.